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투브는 영상 올리기도 좋고 인터페이스가 갖춰져 있으나 팬들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소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팬딩이라는 곳에서 제 일상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영상과 사진처럼 그러한 제 기본적인 삶을 좀 보여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마땅히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좀 죄책감이 있어서 그래요 진짜 뭐 큰 돈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원부터 시작해서 2만원 10만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에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어떠한 방식이라든지 다 보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제 스케줄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컨텐츠 영상을 찍으면서 남았던 엔딩 페이지라든지 엔지 장면 아니면 나중에 다음 주에 올라갈 영상들의 미리보기라든지 또한 강의, 논문 강의 같은 경우에는 다 짧게 짧게 이야기 쉽게 올렸지만 좀 더 상세하게 좀 길게 그런 식으로 제가 올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워드가 있는데 여러분들 2천원부터 시작해서 만원, 2만원, 3만원 다 있는데 혹시나 후원을 해 주신 분들에게 한해서 보답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펜 사이트를 좀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요 펜과 저와 소통, 특히 공지라든지 스케줄이라든지 투표 이런 것들로 좀 더 가깝게 지내고 싶은 제 마음이니까 펜딩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펜딩 사이트라는 곳이 아직은 확실하게 실현이 되지 않는 사이트다 보니까 플리케이션은 아마 늦게나마 10월 11일에는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들 쪽에 메뉴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오른쪽 위 상단에 안드로이드는 그래요 누르시고 추가시키고 시고요 바탕화면을 넣으시면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 바탕화면 아이콘을 누르시면 제 펜딩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고 모두 한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어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마랑이었고요 그러면 펜딩 사이트에서 뵐게요 오바